다음번 상승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브랜딩은 과연 뭘까요?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의 브랜드를 혹시 가질 수 있을까요? 브랜딩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또 유명해질 수 있을지 오늘은 페이머스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책의 저자 김유진 아카데미 김유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장사의 신 책을 쓰셨는데 오래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저는 신신 매울신 아니고 사실 이제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코로나 대유행 당시보다 더 힘들다 맞는 말입니까? 또 어떻게 주변에서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체감이 아무래도 복합적인 것들이 오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들이죠 금리라든지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다 혼재하다 보니까 어려움, 빙하기 이런 얘기들이 횟수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너도 나도 자영업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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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왕이면 별책부로 초대해주셨으니까 힘나는 법, 잘 되는 법, 살아남는 법 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영업자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얘기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반복이 되어왔던 거고요 그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예약조차 쉽지 않은 집들도 많고 뭐만 나오면 바로바로 품절되는 집들도 있고 오픈런해야 되고 그렇죠, 줄도 확장 서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잘 되는 집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페이머스라는 책을 쓰게 됐던 계기도 이 한 문장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왜 어떤 상품과 브랜드는 잘 팔리고 어떤 건 팔리지 않을까 나름대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문장,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실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게 아니고 유명하지 않아서 안 팔리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출석 이렇게 얘기 드리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흑백요리상 출연하기 전까지 사실 누가 누군지도 몰랐었는데 경합을 통해서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특정점, 매력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부터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찾아갈 수가 없는데 와, 저 요리사가 하는 음식이라면 참 재밌지 않을까, 맛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유명해야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일을 하나 들어보면 생수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아마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역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 브랜드가 떠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떠오르는 브랜드들의 매출은 떠오르지 않는 브랜드에 비해서 수백 배, 수천 배까지 높다는 사실 그래서 살아남고 싶다면 유명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유명해져야 한다 사실 이게 SNS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후광효과라고 우리 회사의 브랜드가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 페이머스 이 책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키워드를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한 끗의 힘입니다 왜 우리가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 끗의 힘 일단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브랜드라는 어원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의외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라는 단어 B-R-A-N-D거든요 원래 원어는 B-R-A-N-D 그 다음에 R자가 붙어요 브랜드라는 뜻이 뭐냐면 예전에 소위 짐승을 가축으로 키우다 보면 네 것 내 것이 사실 헷갈릴 때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둘이 양쪽 부족장인데 양 50마리 50마리 네 거 내 거 구분을 좀 줘야 되는데 가끔 보면 헷갈릴 때 있어요 머리에 전박이 있는데 혹시 내 거 아니었니?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뭘까 하다 보니까 엉덩이 같은데 특히 이렇게 인두질을 하죠 시켜는 그래서 뭐 숫자 같은 걸 새겨버리는 그렇죠 빗살이라든지 별표 그 당시에는 되게 다양한 표식들이었죠 그 표식이 결국은 브랜드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한 내 것을 기억하기 위한 그래서 처음에는 소유의 개념이었다가 이게 시장 경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표식을 왜 하냐면 미안한데 내게 약간 월등한 거야 예전엔 소유였거든요 이 빵은 빗살무늬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이건 내 거고 주인장인 내가 없더라도 설마 우리 아들이나 아내가 매장을 지키고 있더라도 당신들은 이 세 개를 찾아가면 세 개를 사가면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표식이 조금 진화랍니다 표식의 의미가 진화를 한 거네요 달라지는 것들이지 소유의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품질이나 등급을 나누는 젊은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저 집 아저씨방만 잘 팔리는 거예요 저 집 왜 팔릴까 그런데 자기는 이제 막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사람이고 우리도 줄을 긋자 똑같이 그으면 좀 민폐가 될 수 있으니 하나 더 긋자 4줄 짜리가 등장을 하고 5줄 짜리도 등장을 하고 사실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변화 발전 해오지요 시간이 갈수록 판매 행위도 중요하지만 내 것을 유명하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브랜드의 기본은 이미지라고 하시던데 사실 근데 특히 이제 어떤 먹는 산업에서는 맛이나 서비스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 내실이 없어서는 당연히 안 될 테고요 그럼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외식업 쪽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카페 쪽도 마찬가지 하여튼 뭐 목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업하고 계신 분들은 맛에 굉장히 집착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맛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코를 막고 맛을 보게 되면 브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사과즙인지 양파즙인지도 구분을 못해요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향이 없으면 맛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건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향을 가지고 아 오늘 별책부록에서 보니까 향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걸 좀 응용을 해볼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고깃집이 됐던 케이크집이 됐던 어디든 상관없어요 베이글을 파는 곳이 됐던 아마도 지금까지 MCK에서 이런 식당이나 카페를 가셨을 때 오너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저희는 그냥 드시면 안 되고 향부터 맡아보세요 라고 해요 등심집에서 또 베이글집에서 치즈케이크집에서 남들이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경쟁자들 시장 내에 있는 다른 판매자들은 절대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브랜드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안해 주는 거죠 향을 맡고 나서 음식을 대한다 커피를 마신다 빵을 먹는다 그러면 감각이 두 가지 감각이 교차가 되죠 보통은 그냥 먹어야 되는데 향을 깊게 한번 마셔보고 들이마시고 고소하다 달큰하다 이런 걸 느낀 다음에 입에 들어가서 먹게 되면 다중감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감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중감각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제안할 수 없는 것들을 제안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요소는 그렇습니다 불쾌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먹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플레이스도 그렇고 여기저기 봤더니 댓글이 너무 안 좋은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CCTV를 돌려보면 이미 매장 들어오기 전에 싸우고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혹은 매장 내에서 불쾌한 이런 인상들을 가지신 분이 사실 그렇잖아요 방송 들어오고 싶기 전에 예를 들어서 출연료를 반으로 깎였다 뭐 이러면 방송이 제대로 될 이유가 없죠 그런 것과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실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어찌 보면 설레게 만드는 것 당신의 소비는 당신의 선택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고유한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 그게 프로포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본질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 그 돋보이게 만드는 것 접하고 싶고 사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게 또 브랜드일 수도 있겠네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브랜드라는 건 사실 필요할 때 떠올라야 되거든요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떠오르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 떠올라야 되고 사우나를 갈 때 떠올라야 되고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 호텔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이 브랜드가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지 않으면 사실 되게 좀 막막하죠 그냥 n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무한 경쟁 속에 빠져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혹시 첼로 좋아하세요? 첼로요? 첼로 음악 저는 되게 문외한인데 아 그래요? 그 요요마 선생님은 아시죠? 첼로 첼리스트로 되게 유명한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곤란해합니다 아마 배경음악을 좀 깔아주시지 않을까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뉴욕에서 콘서트를 하고 300만 불짜리 자기 첼로를 트렁크에 넣어놓고서 잊어버렸어요 그 비싼 집 한 채 정도 되는 걸 콘서트 끝나고 트렁크에 집어넣고 쉽게 까먹었어요 보통 연주자들은 거의 자기 몸처럼 아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올린은 무릎에 올려놓을 수 있는데 첼로는 그게 안 돼서 트렁크에 넣었어요 잊어버리게 된 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을 잊어버려요 주차장 어디다 차를 놨지? 매일매일 여보 키 어디다 놨어? 속옷 이런 것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혹시 어제 그제 극구짓게 입은 속옷 색깔이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그런 건 기억을 안 해요 하려고 들지 않아요 이게 내 브랜드를 떠오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억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선 기억시키는 게 제대로 기억을 시켜야지만 사람들 머릿속에서 입력을 시켜놓거든요 브랜드의 인두질이라고 오원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그걸 각인된다고 표현하죠 각인되는 것들의 공통분모를 쫙 뽑아보면 한 단어로 정리가 돼요 그 단어가 비상식이에요 비상식 몰상식이 아니고 비상식 상식을 벗어나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광주의 아크데미를 좀 크게 하는데 중식당을 하는 제자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유명한 브랜드가 되겠습니까? 제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브랜딩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게 짜장면집에서 하지 않는 게 뭘까? 혹은 중식당의 짜장면 메뉴에서 하지 않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단순한 결론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대신 상식적인 것에서 찾으면 안 돼요 토핑을 뭘 올려주고 이러면 남들이 나를 각인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짜장면 위에다가 전복 올려놓으면 전복 삼계탕하고 헷갈리고요 전복 순댓국하고 헷갈리고 자꾸 이렇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 씬에서는 하지 않았던 행위나 방식이 필요한데 그게 뚜껑이었어요 뚜껑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짜장면 용기에 뚜껑이 달린 걸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배달을 때 비닐 랩이 위치죠? 말고요 제대로 된 글쎄요 이 뚜껑을 덮어주면 인간은 호기심이 생겨요 설레요 열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바지를 하나 산다고 하면 검정색 비닐봉투에 훌렁 넣어주잖아요 쑥 하고 넣어주는데 명품 특히나 유명한 브랜드를 가면 갈수록 자꾸 뭔가 이렇게 심지어는 쇼핑백에 끈 두 개도 리본으로 묶어줘요 그걸 풀면서도 막 설레거든요 하나하나 봉투 또 안에 박스 유산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나가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뚜껑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각인이 돼요 각인 만약에 에르땡 이런 것들을 그냥 비닐봉투에 넣어줬으면 지금처럼 유명한 브랜드는 안 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식을 벗어나라 심지어 그게 짜장면일지라도 네 짜장면일지라도 그 흔하디 흔한 짜장면일지라도 그 비상식이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뒤집어야 한다면서요 또 하나가 반대 속성을 찾아봐라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속성이라고 얘기하면 묻히는 이유가 그냥 그저 그런 브랜드로 남는 이유 분간이 잘 안 되는 이런 브랜드로 남는 이유는 그냥 속성만 주장을 해요 속성이라는 건 소위 얘기해서 형용사죠 테이블은 딱딱하나 조명은 밝다 이런 속성 원래 그런 것 그런데 반성은 뭐냐면 정반대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책에 제가 반성합시다 라고 써놓으니까 그동안 브랜딩 못해서 반성하라는 소린 거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놀라시던데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군복은 질겨요 삼겹살은 기름져요 약은 써요 이게 일반적인 속성이라면 정반대의 속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군복을 만들려면 어떤 재질을 써야 될까 그러면 좀 가벼워야 되고 찢어지면 안 되고 그러면 낙하산 재질을 한번 써볼까 또 삼겹살이 너무 느끼하고 살이 많이 질 것 같아서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 좀 부담이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느끼하지 않고 칼로리를 낮출 수 있을까 그럼 한번 쪘다가 즉 기름을 쭉 뺀 상태에서 그릴링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결국 반성이 되는 거고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드라질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이번에 책에다 넣었는데 돈 두 두 돈이에요 돈 두 두 돈 맞습니다 영어입니다 안 하는 걸 하고 남들이 다 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순간 발목이 잡혀요 만약에 지금 외식업 얘기를 좀 드리자면 남들 힘들어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된 젓가락 숟가락 컵 고깃밥이 있다면 나보다 단가가 떨어지는 집에서도 쓰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지금이라도 빼내야 돼요 저가의 단서들을 없애는 방법 그러면 사실 대부분 당연히 한국인은 스테인레스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객단가가 4,500원인 집도 스테인레스 5,000원짜리도 스테인레스 이러다 보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작곡 일반화 되는 거예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뭐 딱히 뭐 그 집이 그 집이고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좀 협박하는 건 뭐냐면 젓가락 제발 두 개를 좀 줘라 두 개요? 네 두 개를 좀 줘라 그러면 각인이 돼요 그 집은 왜 젓가락을 두 개나 주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한정식이다 코스열이다 그러면 하나는 붉은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젓가락은 육류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버나 브로스톤이다 그러면 해산물을 쓰세요 라고 얘기해주면 중간에 약간 헷갈렸을 때 막 후회를 해요 아우 그때 이거 빨간색으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이네 제가 골드색으로 먹었지 뭐 이런 것들을 막 혼돈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그 경험 자체를 기억에 남겨놓는 거예요 각인시켜 놓는 거예요 상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험이 야 그 왜 우리 그때 회식할 때 갔을 때 젓가락 두 개 준 집 있잖아 라고 하는 집은 기억이 나요 야 그렇게 해서 경험적으로도 또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것도 반대 속성을 찾아서 한 번씩 뒤집어 보고 근데 이게 사실 역발상이라는 게 나도 그렇게 뒤집어서 해봐야지 라고 해도 습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결국은 비슷하게 가는데 그 중에서 비상식으로 가고 반성으로 가는 게 더 이제 튀게 되는 거예요 훨씬 훨씬 튑니다 짧아야 될 걸 길게 만드는 거예요 현 시점 웨이팅이 제일 많은 상호를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용산에 있는 고깃집을 가보면 갈비를 이렇게 한 손마디 정도로 잘라야 되는 걸 손바닥 사이즈만 크게 잘라놓은 집이 있어요 갈비를요? 그 질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긴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재단하죠 너무 커서 나중에 재단해 주는데 근데 그걸 이제 내 써라 주는 거니까 되게 독특한 거예요 잘라야 될 걸 자르지 말고 자르지 말아야 될 걸 잘라놓으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라고 입력을 해요 그래서 기억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의 집과는 다르니까 네 다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아예 그 이것도 역발상 전략이긴 한데 일종의 튕기기 전략?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 슬로건이 그랬던 거 같아요 광고 카피가 Don't buy this jacket 이라고 그랬던 거 같은데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세요 수선해 드릴게요 저희는 뭐 집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되게 좋은 캠페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걸 하지 마세요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없어 우린 반대야 그리고 하지 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수집을 가는데 저희는 비비지 마세요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비비면 어떻게 안 비비고 먹어요 라고 하면 저희는 비볐고 위에다 이렇게 향을 좀 몰아놨기 때문에 그냥 드셔야 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아주 유명한 어쩌다 보니까 음식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신촌에 아주 유명한 갈빗집이 하나 있어요 99.999%의 집에는 있는데 이 집에는 없어요 의자를 빼버렸어요 의자를 빼서 불편할 것 같지만 이 집은 다 서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서서 먹는 것들이 얼마나 희한해 보였는지 전 세계에 있는 8개 국영방송국들이 와서 취재를 해가요 서서 먹는다 불편할 텐데 불편할 텐데 근데 그 불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고객에게는 재미로 느껴지면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가격도 비싸 불친절해 서서 먹으래 그러면 안 가겠죠 근데 당연히 이 집은 이 집은 가격도 굉장히 착한 편이고 맛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있고 그럼 이 집은 가볼 만한 곳이 되는 것들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차별점을 찾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천편일률적인 가게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데 브랜드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에 또 많이 검색이 돼야 하고 노출이 돼야 하니까 리뷰 이벤트 이런 거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서비스 좀 들으면서 리뷰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또 뒤집어서 반영을 해보자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리뷰를 쓰지 마세요까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쓰면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SNS에 저희 사진 올려주시면 음료수를 드려요 천원 할인 혜택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고 SNS 올리고 사장님 그러고서 이렇게 보여주죠 올렸어요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혜택을 받아요 나가면서 지워요 지울 것까지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밖에 피디님 작가님들 다 고개 끄덕이시는데 제 피디에 제 갤러리에 굳이 이런 사진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어쩔 수 없이 해달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혜택을 보려고 하긴 했는데 나 그동안 되게 여행지 다니면서 특색이 있고 독특하고 일반인들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 나만의 그래서 찾았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나 이 카페 술집 뭐 이런 모텔 호텔 개빨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나의 SNS라면 더욱 남기고 싶지 않다 남기고 싶지 않은 거죠 사장만 봤으면 됐다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차라질 리뷰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상품들을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건 상품이 아니에요 경험을 사는 거예요 뚜껑을 덮었던 짜장면도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였지 레시피나 구성 요소는 똑같아요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맛을 내는 짜장면을 가지고도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와 이 집사장님 뚜껑을 왜 덮었지? 위생적이라고 그런 건가? 설명하면서 침 튀지 말라고 그런 건가? 비세먼트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죠 근데 앞에서 이렇게 짠 하고 열어줬을 때의 느낌은 동일한 상품이라도 내가 하는 경험이 달라지면 각인돼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어떻게 바꿀까? 뷰티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헤어컷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고민하시지 말고 그걸 어떻게 경험으로서 제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찾는 게 제일 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으로서 제안을 하라 예를 들어서 헤어샵 얘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헤어 디자이너들이 되게 제자들이 많은 편인데 이런 생각, 그런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해요 와서 매일매일 줄 섰으면 좋겠어요 예약이 하루 종일 꽉 찼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차는 이유는 굳이 그 집을 가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뭐 머리하는 거 이 집 가잖아 저 집 가잖아 네 그 집을 근데 그러면 구매 행동을 좀 시나리오처럼 콘티처럼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내를 받고 그럼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로 가세요? 머리를 자르러 간다 일반적으로 안내받고 대기하는 의자에 앉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을 입히거나 이러죠 가운을 입으러 가면 열의 아홉은 가운이 똑같이 걸려 있어요 행거에 혹은 락커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이렇게 옷걸이에 걸려있어 이 단순한 걸 접어요 일회용 비닐 안에 집어넣어요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올려놔주면 연상이 돼요 어? 이거 어디선가 봤는데 당신만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깨끗하게 거기다가 또 만한 스티커에다가 세탁 일자 입봉 일자 봉이판 일자를 적어주면 와! 그리고 찍어요 이 집 다르네 가운을 찍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미용실 가서 가운을 그냥 입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찍다가 잠깐 나오는 그러고 이제 안내받은 자리를 갔더니 이렇게 거울 앞에 예를 들어서 이대호님 격하게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한 열몇 줄 열몇째 적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난 뭐가 돼요?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석이라고 쓰지 말고 좀 전에 적어드렸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접대 끝판왕을 보시게 될 겁니다 뭐 이런 걸 적어주는 순간 사람들은 벌써 두 번 놀랐어요 가운 포장돼 있죠? 예약석 있죠? 그리고 나서 헤어디자이너가 왔는데 그동안은 당신이 늘 좋아하던 가위를 쫙 끊어서 잘라줘요 이렇게 오동나무 예쁘게 생긴 상자를 갖고 와서 뚜껑을 싹 열어요 이거 실제 제가 제자들한테 선물했던 거예요 가위가 세 개가 들어있어요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일 거예요 금색은 색? 네 브론즈 동색까지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색을 어떤 걸 고를 것 같으세요? 금색이 기분이 좋으니까 대부분은 금색을 골라요 금색으로 머리를 자르면 원장님 잠깐만요 스마트폰을 또 끄내요 굳이 뭐 리뷰를 써주세요 이런 부탁 저희 잘 안 해요 찍을 수밖에 없는? 관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스테이크 굳기 정도를 관여를 하듯이 가위에도 관여를 하게 만들면 원래 똑같은 실력인데 황금 가위로 자르면 머리가 굉장히 찰랑찰랑 거리는 것 같고 기분 좋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다 잘랐어요 샴푸를 하러 가요 눕습니다 아주 설레죠 시원하게 물이 와서 마사지도 좀 해주실 테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탁 어느 정도 똑같이 샴푸하고 린스한 것 같은데 탄산해드릴까요?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탄산샴푸라는 것도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탄산수 탄산수를 마지막에 린스한 거에다 이렇게 촥 뿌려주면 머리가 이렇게 기포가 터지면서 곰칠곰칠곰칠 그 집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 느낌을? 그 느낌 그 경험을 그렇게 브랜드는 유명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입소문이 나요 되게 독특한 경험 나에게 혜택이 된 경험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준 경험은 혼자 알고 있지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려고 엄마 이 집 대박이야 오빠 여기 다음에 머리할 때 꼭 가자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해시태그도 알아서 걸고 골뱅이로 달아가지고 알아서 친구를 소환하고 쓰지 말라고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가수 김범수 씨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인연이 돼서 범수 씨하고 좀 친해졌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공연업계의 원탑? 콘서트계의 원탑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줬어요 보통 콘서트가 끝날 무렵이면 대부분 망설이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오빠의 마지막 곡일까 한 곡 더 있을까 1절만 듣고 뛰어야지 안 그럼 주차장에 잡히면 1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오빠를 놔두고 돌아서서 달리는 모습이 저는 되게 안쓰러웠어요 콘서트를 갔는데 이 사람들을 못 나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도저히 갈 수 없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날 공연을 본 관람객 3,500명의 이름을 스크롤로 올려버렸어요 영화 스탭 이름 올라가듯이요 강부터 시작해서 쫙 가면 돌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 뭐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범수 씨한테도 되게 고맙다는 인사 많이 받았고 퇴장도 가나다라순으로 하시겠네요 히읗 허가 이런 분들은 죄송해요 근데 그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스크린을 다 찍고요 그날 SNS에 다 올리고 근데 딱 한 분이 저한테 아주 심한 욕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내가 스크롤을 짜야 되고 공연 감독이 3,500명꼴 한글로 소팅을 해가지고 또 올려줘야 되는데 그 이름이 25만원짜리 티켓값을 다 해줘요 그러네 아 됐어 나는 지금까지 본 콘서트하고는 격이 다른 콘서트를 보게 됐어 그래서 명품 관객이라는 표현을 써요 명품 관객 일련번호도 주고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건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설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떨리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요새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됐죠 하루는 저희 집 앞 아파트 앞에 밤늦게 제자가 한 명 찾아왔는데 선생님 저 순댓국으로 1등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준 아이디어는 하나 있어요 제가 레시피를 줄 수도 없고 발레파킹 해줘라 순댓국 집에서?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다 놀라시죠? 안으로 밖으로 근데 순댓국 집에서 발레파킹이어라고 했을 때 아마 95% 99% 정도는 예 그러고 가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청 뭐 이런 집들이 생긴 거예요 순댓국으로 대한민국을 호령하게 됐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요 그동안은 수입차 비싼차 중형 대형차들이 발레파킹하는 줄 알았는데 경차도 되고 승합차도 되고 그걸 한 번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발레파킹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전화를 하고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혹시 주차가 주차장이 뭐 이런 데 죄송해요 저희는 주차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가 마라 이런 걸 고민해요 텔레비전에서 막 보고 시경이 오빠가 와서 먹고 막 이런 걸 다 봤는데 이걸 가 마라 가 마라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그런 누리고 나잖아요 발레시라는 걸 누리고 나면 그 뒤부터는 안 해주는 집에 가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거 아까 가운도 마찬가지 가운도 마찬가지 자별적으로 확실히 각인이 되는군요 각인이 돼요 그런 게 브란트류입니다 물론 이제 발레파킹 대리주차는 고객이 비용을 내죠 그렇죠 3천 원 저는 이런 걸 따지고 싶지 아니요 아니요 3천 원 정도 내는데 어딜 가도 주차비 그 정도는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편의를 제공을 하는 거고 또 차별화 경험을 만들어가는 거고 소비자로서의 인간은 얼마든지 지불할 의지가 되어 있어요 자세가 되어 있어요 지불할 만한 가치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지불한다 그리고 워낙 경제 프로그램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딱 이 씬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건 하나예요 고객을 게으르게 해주면 얼마든지 지불해요 그래서 지불하는 금액은 내가 게을러지는 가격이에요 그만큼의 편의가 생기니까 편의가 생기니까 그게 또 가치가 되는 거고 네 그 컨셉하고 브랜드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헷갈려 하실 텐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뭐냐면 컨셉은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에요 나는 네이처러를 드러내고 싶어 편익을 드러내고 싶어 나는 행복을 드러내고 싶고 우린 재미를 좀 드러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집은 재미가 컨셉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업장이나 매장 오프라인 샵들을 가서 보면 손잡이가 이렇게 길거나 가로로 길거나 돌리거나 자동무늬거나 이렇게 드르륵 밀거나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라고 자기는 얘기를 해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문 앞에 재기를 놔둬요 재기, 재기, 재기 1,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재기를 보고 안 찾는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스티언상이라고 하는데 아련한 추억 속으로 떠나요 시간 여행을 떠나요 오랜만에 보네 재기 옛날에 좀 찾는데 한 100개 찾잖아 제가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100개 못 찾는 남자들을 아직 못 봤어요 거의 엄마가 저녁 먹으러 부를 때까지 찼다고 차죠 이제 그 재기를 들고 차면서 어떤 게 달라졌냐면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다리가 거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근육량이 딸려서 못 올라와요 두 개 차면 많이 차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빵 터지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작업들 재미예요 손잡이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발판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테이블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쇼파도 조명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재미를 드러내 놓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왜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어디든 갤러리든 백화점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와 여기 정말 컨셉 끝내준다라고 한 건 관통에 있어요 그가 주장하고 싶은 바 그가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정말 주차장에서부터 파사드에 입구, 테이블 안내, 룸,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그게 쫙 관통이 돼 있으면 여기 컨셉 끝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만 하고 실제 구성 요소들에는 채워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 표식, 폰트, 컬러 이런 거에 아무것도 배려가 돼 있지 않고 만들어져 있지 않고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컨셉이 재미예요 행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선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에이 말로는 되게 명품이고 재미라고 해놨는데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데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 컨셉을 위해서 필요한 게 디자인이라고 하십니다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 단어로 좀 분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디자인의 D D, D, E죠 그리고 S, I, G, N인데 이 D라는 어원을 찾아보니까 선을 그따요 아 나 이 기자님하고 안 놀아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 이거예요 근데 이걸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나 대한민국 병의원 씬에서 뭐 뷰티 씬에서 외식업 씬에서 나 니네들하고 안 놀아 선거 대신들이 하는 건 하지 않을 거야 대신 사인은 모든 사인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흉내를 내지 않는 이상 사인이 다르듯이 결국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컵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카페하는 제자들한테 제일 많이 선물하는 게 보통 이렇게 일회용 컵들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다가 저는 이렇게 해서 QR코드를 만들어요 종이컵에다가요? 네 스티커로 붙이면 되고 인쇄해도 되니까요 그럼 이제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면 생각을 좀 다르게 만들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의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카페역이에요 92% 정도 돼요 100명이 시작 그리고 오픈하고 나서 천일 뒤에 92명은 문을 닫아야 돼요 8명이 남아있고 근데 그 이유가 카페 대표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대부분의 카페가 주장하는 건 뭘까요? 맛있는 커피 향기로운 커피 분위기 좋은 커피 저희는 좋은 원두 써요 로스팅을 잘해요 이거 말고 주장하는 팀을 본 적이 없어요 카페 중에 다 커피를 맛있게 만들고 뭐 이렇다고 하면 입증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줬냐면 원두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어차피 그 향이나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터이니 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산 원두를 써서 저희 집은 맛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풍요롭습니다 이런 언어를 쓴다 그러면 여기다 그걸 붙일 게 아니고 QR코드에다가 저라면은 토토아프리카 이런 음악들 넣어줄 것 같아요 유튜브 링크를 넣어서 아침 출근길에 커피 사서 한 잔 마시고 꽂아놓고 스캔을 딱 하면 아프리카가 두둥두둥뚱뚱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거죠? 브라질 원두에 막 쌈바 음악 나오고 쌈바 음악 나오고 브루노형 음악도 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는 하나를 샀는데 두 가지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경험을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일구양득이라고 썼어요 일구양득? 일거양득이 아니고 일구양득 하나를 구매했는데 두 가지를 즐기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난 커피를 샀을 뿐인데 그 주인은 음악을 선물해 주고 아주 단순한 비빔밥을 먹으러 갔는데 방법이 달라요 저희 집은 반은 덜어내서 간장 양념에 비벼 드시고 나머지 반은 고추장에 비벼 드세요 라고 하는 순간 짬짜면이 되죠 경험을 만들어주기 그래서 생각을 가르는 거예요 생각 동일한 생각을 가르는 중국집이어도 다른 중국집과 다르게 선을 긋고 선을 긋고 똑같은 커피 전문점도 다른 커피 중과 다르게 선을 긋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편의성 편익이라고 하는 걸 주고 그가 설레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는 내 브랜드를 잊을 수 없어요 진짜 아이디어가 엄청 풍부하시네요 데이터인 것 같아요 데이터예요 그냥 우리가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창의적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또 한 번 더 감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데이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떠오른 생각들을 실행을 해보고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기록을 해놓죠 아까 말씀드렸던 가위가 아이디어 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먹히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왜 안 먹혔는지에 대한 분석을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주는 걸 왜 불쾌했나를 생각해보면 이름이 노출되면 안 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어디까지 썼냐면 보통 대부분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단체송님들 좋아하세요 회식 한꺼번에 확 대량맞축 대량맞축 근데 전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KBS 성공예감인데요 저희 연말회식 20명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모임 사진 있으세요? 라고 그러면 전화하시는 분이 대부분 총무거나 부회장이거나 이렇게 때문에 단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진을 보내주면 스티커로 출력을 해요 그리고 소주병 맥주병 한 병씩 붙여서 올려놔요 테이블에 그건 못 잊어요 예약자리 그건 뭐냐면 선을 그는 거예요 그 선을 그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경쟁자가 귀찮아하는 것만 찾는 거예요 경쟁자는 귀찮아하고 아 이거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 라고 하는 거를 하면 고객은 희한하게 쓸데없는 짓들만 기억해줘요 아까 얘기했던 숭댓국의 발렛 짜장면의 뚜껑 샴푸 헤어색에 가서 황금 가위를 쓴 그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니? 라고 하는 걸 하면 고객은 좋아해요 근데 이게 물론 당장 하루 벌기 바쁘신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조차 사치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단골을 만들고 외형 확대가 되고 매출이 올라간다면 최고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최고죠 제가 그래서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 기습이에요 기습 기습이요 기습 공격하시나요? 고객을 공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냐면 고객은 이미 내가 뭘 소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스스로의 어떤 행동들이 나름대로 짜여져 있어요 그 짜여져 있는 사이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 이렇게 팀들하고 삼겹살 드시러 가셨어요 앉자마자 주방에서 갓 붙인 따끈따끈한 계란후라이를 하나씩 줘요 삼겹살 집에서 잘 안 줘요 그렇죠 되게 귀찮은 거예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야 그거 만 몇 천 원짜리 팔면서 오바야 그 정도면 됐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놓고 되게 토론들을 많이 해요 계란을 왜 주는 거지 속벌이지 말라고 뭐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유출을 해요 고객은 그런 기습들 하나하나가 결국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냐면 이 집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혜택이 많은 집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가로수길에 코로나도 이겨낸 아주 훌륭한 제가 이뻐하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이 집은 식사를 하고 나가는 고객에게 미리 예고되지 않은 상태로 카드를 내밀면 장미꽃을 한 송이씩 줘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이건 뭐예요? 라고 하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브랜드에 중독을 시키면 좋겠어요 내 브랜드는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꾸 내 브랜드만 떠오르고 생각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중독을 만들고 싶은데 이 중독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재미라는 거예요 재미를 풀어보면 재미의 뜻은 예측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게 재미에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것들에만 중독이 돼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나쁜 약도 있고요 도박도 그렇고요 그게 예측이 되면 재미가 없어요 만약에 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오늘 밤새 고스톱을 쳤는데 내일 새벽 4시에 12,000원 따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치시겠어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고 도전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들어 하신다면 아주 간단한 예측할 수 없는 재미를 줘보시는 거예요 유산균 한 봉지 비타민C 하나 주문하고 나면 올려놓고 쓱 가세요 시크하게 확 돌아서 이거 뭐예요 그러면 식사 중에 드세요 비타민C 드시면 환절기에 좋다 그러대요 성공예감에서 그랬어요 한마디만 해주고 나면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놀라움이죠 뭐지? 이분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하셔야 돼요 쉬운 거 거창하게 컨셉을 잡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내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그 상권 내에서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면 돼요 사실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항상 생각되는 게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하라 고객의 불편함을 찾아서 개선해줘라 라는 건 완전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여기에서도 조금 역발상적인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마케팅도 그렇고 브랜딩 전문가들도 그렇고 고통 속에서 답을 찾아라 고객의 느끼는 고통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냄새가 무지하게 날 것 같은 연기가 나오고 이런 집들을 가기가 꺼려지는 건 사실 지각된 위험이라고 그러거든요 퍼시브드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내가 저 집 가서 저거 구매하고 나면 이런 게 찜찜해지지 않을까? 몸에 냄새 배고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쾌청한 날씨에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저랑 점심을 연탄구이에 구워먹는 돼지 막창집을 가시죠 그러면 떠오르는 몇 가지들이 있죠 아 또 오후에 또 스케줄이 있는데 냄새 냄새 뭐 그런 것들 그걸 하나하나 없애줘야 돼요 청계산 밑에서 보송물을 판매하시던 분이 장사가 너무너무 안 돼서 찾아왔는데 제가 해드린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뭔가 구울 때 이러이런 걸 불편해해요 냄새도 나고요 살찌는 거 두렵고요 뭐 이런 거 위생적이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걸 두려고 하는데 이게 오지 말아야 될 이유 사지 말아야 될 이유니까 그걸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곱창집 중에 고민들을 해결해 준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해결서로 자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떠나냐면 이렇게 기계에 옷 집어넣으면 흔들흔들흔들 하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사람들 입장에 그 경험을 해보고 나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브랜드 전도사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와 오늘 하산하고 나면 거기 옷 흔들어주는 집 거기가 냄새 안 나고 좋아 근데 아직도 손 드세요 그리고 칙칙칙 도세요 이걸 하고 있으니 냄새 제거제를 뿌려주는 집 비슷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사실 뭐 한 12여 년 전만 해도 문 앞에다 냄새 제거제를 비치해 놓는 집이 서비스 좋은 집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일반화가 되고 그럼 또 차별성이 없어지고 그럼 또 더 한 발 나가야 되고 더 어려워지네요 근데 제가 재밌는 동화 속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초히트를 거두고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출판사에서 딜을 해요 후속편을 냅시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편을 출시하는데 그게 거울 나라의 앨리스예요 앨리스가 붉은 영왕하고 막 도망을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 나라는 붉은 영왕한테 질문을 해요 여왕님 여왕님 이상한 나라에서는 이 정도 뛰면 나무를 다 지나왔는데 아무리 뛰어도 나무가 옆에 있어야 그러니까 붉은 영왕이 한마디를 하죠 앨리스야 여긴 나무도 뛴단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생각을 두 배 하셔야 돼요 생각을 두 배로? 그리고 두 배 많이 두 배 빨리 그리고 실행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들었으면 설령 실패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난 이거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넣어보셔야 돼요 사실 저희도 이제 전국 방송으로 방송이 됩니다만 그렇게 차별화가 쉬웠으면 차별화라는 말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게 차별화가 아니라 일반화 근데 또 보면 차별화에 대한 단어의 개념들을 잘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차별화를 잘하기 위해서 청개구리 전략을 쓴다 정반대로 간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화의 핵심은 누군가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차별화가 안 돼요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임신을 하면 네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징글징글하고 이런 것들 잘 안 드시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어차피 술도 잘 못 먹게 되니까 그래서 임신을 하고 나서 족발을 안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오 근데 제가 무슨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냐면 임산부용 족발을 만들었어요 임산부용 족발 임산부용 족발이 따로 있나요? 있어요 임산부용 족발은 엽산도 좀 들어가고요 배려가 되게 많아요 아 그 영양분을 조금 더 가미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절 작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안 넣어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소화제라든지 이런 걸 다 넣어드려요 임산부용 족발이라고 해서 말만 그렇게 붙인 게 아니고 실제 누군가 보면 오 이 정도는 되네 라고 해야 등장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나는 내 아내가 됐던 조카가 됐던 딸이 됐던 임산부를 되게 아껴주고 싶어 라고 해야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임산부들은 약주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 외국자들이 건강에 이상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목이 따끔따꿈했던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족발에도 뭘 같이 넣어드리냐면 넌알코올 맥주를 넣어 무알코올 맥주를 서비스로? 그럼 못 잊어요 그 집은 차별화의 가장 첫 단추는 다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각별히 사랑해주고 싶은 대상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안에서도 또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 진심이 고객에게 통할 테고요 배달 어플 중에 제일 쎄다고 하는 그곳에서 올 수능을 앞두고 저희 제자들이 거의 다 독식을 했던 이유는 고3용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게 어떤 요리법이 특이한 거예요? 기본적인 프랜차이즈라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변형시킬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총명탕이라든지 볼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타이머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끼워주기도 하고 용도가 달라져야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나보고 구매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고객들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띄워주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게 사실 제일 쉽죠 대기업들은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일반 자영업 언어들은 쉽지 않은데 대기업들은 많이 쓰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보통 자영업 언어들이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사업이 잘 안 되면 내 탓이 아닌 남 탓을 해요 상권 탓 정부 탓 경기 탓 경기 탓 고객 탓 이 동네는 수준이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내 탓을 안 하다 보니까 참 이게 나를 제대로 볼 수도 없지만 고객도 제대로 못 보거든요 이미 저는 플로팅 전략이라고 이름을 전하는데 고객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입니다 이런 거죠 까칠한 소비자들이 고른 고른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한 학부모들은 이런 걸 선택합니다 라든지 능력 있는 청년이라면 아마 예전에 광고했던 것 중에 참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정말 고객을 띄워주는 거로서는 최고구나 라고 했던 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근데 열심히 안 한 애들도 떠난 거 아닌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왠지 그 카드 쓰면서 떠나면 열심히 일한 거 같긴 일한 것처럼 보일까 봐 근데 이게 상대를 그냥 무생물처럼 두는 게 아니고 벽처럼 두는 게 아니고 그래 저분들이 충분히 나로 하여금 내 덕분에 나의 주장 덕분에 좀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약간 업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소중한 저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김유진 대표님의 세안 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고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한번 좀 부탁드려볼까요 오늘의 심쿵 한 방 심쿵 한 방 오늘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출연 섭외가 왔을 때 네 저 감사히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만트라예요 브랜드 만트라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브랜드 만트라는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걸 기원해 주지 않으면 고객들 입장에서 청취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굳이 진짜 자랑만 하는 걸 내가 굳이 뭘 들어줘야 돼 뭐 이런 임급들이 있어요 근데 늘 성공예감 마지막은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라고 끝나죠 전통있는 멘트입니다 뭐냐면 라디오 들어주신 분들에게 오늘 하루 좋은 일 생기라고 기원하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고객은 가장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웰컴 카드 기습적 전략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앞접시를 놔두고 뚜껑을 이렇게 컵을 덮어 놓잖아요 이 사이에 명암 사이즈만한 거 인쇄를 해서 뭐라고 적어놓냐면 72시간 안에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라고 적어놔요 그러면 좋은 일 생기면 내 덕분인 거예요 이게 고객의 마음을 뺏는 거죠 뇌를 열고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뺏어오는 고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차별화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도 아까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청취자분들을 또 구독자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굳이 또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네요 청취율 이런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당신의 브랜드는 좀 더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페이머스라는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김유진 아카데미 김유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 상승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고정 답장 Guard자들 Especially 가수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